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크치크치크 게임입니다. 오늘은 PS4에서 블러드본을 초당 60프레임으로 돌리는 패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게임 웹진 유로게이머에 따르면 유명한 모더 랜스 맥도날드가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게임을 실행하게 하는 블러드본 패치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맥도날드는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초당 60프레임으로 돌릴 수 있는 패치를 소니에게 먼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니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맥도날드는 그냥 자신의 것으로 출시했습니다. 작년에 맥도날드는 디지털 파운드리의 존과 힘을 합쳐 초당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블러드본의 명상을 선보였으며 게임이 정말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또한 맥도날드는 이 패치가 블러드본 최신 버전에서 돌아가고 패치가 되면 게임이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이 되고 선택적으로 렌더링 해상도를 720p로 낮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맥도날드의 패치를 사용하려면 PS4에서 서명되지 않은, 인정되지 않은 코드를 실행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해킹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니가 이것을 공식 패치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PS4에서 초당 60프레임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위한 업데이트로 출시할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니 왜 이러는 거야? 다음 GTA 5의 판매가 출시 이래 올해에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스크린 렌트의 기사입니다. GTA 5는 총 1억 4천만장이 팔렸고 출시 이후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5월 이후에 천만장이 추가로 판매되었다는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GTA 5를 계속 구입하시면 게임이 이렇게 잘 팔리면 락스타에서 새로운 게임 GTA 6를 출시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GTA 후속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을 위해 GTA 5 게임을 그만 삽시다. 락스타에서는 지난 7년 동안 계속해서 업데이트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 GTA 5의 온라인 모드에서 역대껏 가장 큰 업데이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GTA 5는 2021년 하반기에 더욱 향상된 에디션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PS5에 최적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PC 버전과 새로운 콘솔 버전에 새로운 컨텐츠 또한 추가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GTA 온라인 독립형 버전은 PS 플러스에서 무료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GTA 6는 2077년쯤에 출시될 듯 합니다. 다음... 사이버펑크는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이젠 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이버펑크가 SNS를 통해서 중요한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CDPR SNS는 이거를 안 알려주는 거죠? 이런 소식은 빨리빨리 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제 우리는 일부 내부 시스템이 손상되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내부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해 CDPR의 캐피털 그룹의 데이터를 수집해가고 저희가 이 정보와 함께 공개한 랜섬 노트를 남겼습니다. 해커로 인해 네트워크의 일부는 잠겨버렸지만 백업은 그대로 남아있어 곧 회복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IT 인프라를 보호하고 데이터 복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해커의 요청에 따르거나 협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대응이 최후에는 해킹당한 데이터의 공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와 접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아는 한 해킹된 시스템에서 우리 플레이어의 개인정보나 우리 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법 집행기관, 개인 데이터보호 사무소 대표, IT 법학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당국의 일을 알렸으며 이 사건을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커가 남긴 랜섬 메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형식은 메모장 스타일입니다. 안녕 CD 프로젝트 당신은 완전히 낚였어. 우리는 사펑 2077, 위처3, 그웬트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위처3의 펄포스 서버에서 소스코드 전체 사본을 쓸어 담았어. 그리고 회계, 관리, 법률, ATR, 투자자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문서 또한 쓸어 담았고 모든 서버를 암호화 시켰지만 백업이 있어서 금방 복구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우리말에 따르지 않으면 소스코드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거나 유출되고 문서가 게임 저널리즘의 연락처로 전송될 거야. 그러면 CDPR의 이미지는 더욱 나빠질 거고 사람들은 당신이 당신의 회사를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보게 될 거야. 투자자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주식은 더욱더 떡나가게 되겠지. 48시간을 줄게. 우리한테 연락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수사 정보나 관련 사항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닌텐도의 공식 SNS를 통한 발표입니다. 다음주 2월 17일에 NES와 SNES에 4가지 게임이 추가된다고 전했습니다. SNES에는 듬스데이 워리어, 사이코 드림, 프리히스토릭 맨이 추가되고 NES에는 파이어 앤 아이스가 추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최근 김치도 중국 것이라고 하고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하는 것에 이어 갓도 중국 것이라고 하는 중국 유저들로 인해 한국 게이머들이 어처구니가 없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해당 게임업체 덫게임 컴파니가 한국 게이머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웹집 인벤에 따르면 지난 9일 덫게임 컴파니는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꿈의 시즌 메이크업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근 꿈의 계절과 관련 문제를 일으킨 점을 한국 유저분들께 사과드립니다. 계절 아이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지 충분하게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 실망시켜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많은 유저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과 메시지 같이 스카이, 빛의 아이들은 다채로운 세상을 만들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저들이 함께 우정, 친절, 모험의 기쁨을 나누기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커뮤니티를 더 잘 들어야 하며 커뮤니티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커뮤니티에게 우리가 더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문은 어디에서도 갓은 한국 것이다 혹은 이에 관한 발언 정정이나 철회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한국 유저들의 마음은 아직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넷마블은 지난 9일 회국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 간담회의 후속 안내문을 공지했습니다. 이번 안내문의 중요한 내용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반 발표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리지널 서비스와 최대한 유사하게 서비스하겠다. 앞서 말한 캠페인 이벤트를 모두 실시하겠다. 유저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한국 캠페인 이벤트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역 오타의 경우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해 채용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컨트롤러의 쏠림 현상은 닌텐도 스위치를 생각나게 합니다. 실제로 스위치 조이콘 쏠림 현상으로 세계 각국에서 닌텐도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닌텐도에서는 이에 대해 무료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PS5의 듀얼센스 컨트롤러에서도 쏠림 현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IGN의 기사를 보시면 닌텐도의 조이콘 쏠림 현상으로 닌텐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법률회사는 소니를 상대로 비슷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고 듀얼센스 컨트롤러 아날로그 스틱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소송을 위한 설문 페이지 역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레딧에서도 듀얼센스 컨트롤러에 쏠림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플레이어는 데스티니 2를 플레이하고 있고 듀얼센스를 조작하고 있지 않지만 화면을 통해 계속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퍼져있는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법률회사가 만든 저 페이지는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사항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창 시끄러웠던 페구어 사태는 수습을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인 것 같습니다. 유저들이 마음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왜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는 모든 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사이버펑크의 해킹 소식과 듀얼센스 쏠림 현상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GTA5는 좀 그만 사세요. 저 GTA6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체삭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 하루의 게임 소식을 싹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